경기도가 올해 국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했습니다. 17조 8천억 원 규모인데요. 특기할 분야는 반도체 특화단지 예산이 확보된 겁니다. 지역화폐 예산도 반영됐습니다. 규모는 조금 아쉽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김동연 지사는 지역화폐 추경 추진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리포트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2023년도 산림살이로 확보한 국비는 17조 8,110억 원, 지난해보다 무려 1조 2,505억 원 늘어난 액수입니다. 별래선 복선전철 사업 등 국회 예산 심의에서 55개 사업, 2,898억 원 증액됐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복지 분야 예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 2조 5천여억 원 증가해 1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경기도 인구 증가와 정부 복지 정책의 영향으로 22년 대비 2조 5천여억 원 증가한 11조 6,900여억 원을 확보하였고 치약계층과 서민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액 삭감됐던 지역화폐 예산은 총력을 기울인 결과 3,525억 원 증액 반영됐습니다. 예산 반영을 촉구했던 상인들도 일단 한숨은 돌렸다는 반응입니다. 일단 지역화폐 국비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 사실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당초에는 제로 상태에서 그나마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상인들도 그만큼 기대도 크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만 지역화폐 국비의 경우 김동연 지사가 예산 통과가 되자 곧바로 SNS를 통해 사업 추진 해지를 밝혔는데요. 국비 지원 규모가 지난해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지만 추경 등을 통해 수요에 맞춰 추가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특별지원 예산도 국회에서 신규 증액 반영됐습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예정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지원 예산입니다. 용인 평택에 각 500억 원씩 1,000억 원 증액돼 경기도가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메카로 도약하는데 크게 뒷받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간접자본 분야는 전년 확보액보다 다소 적은 금액을 확보했으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인더건 동탄 복선전철, 수도권 제2순환 민자고속도로, 구리안성고속도로 등 기존 사업들은 문제없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